네 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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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김상순TV입니다. 태어나진 풍경 37번째는 양심불량편입니다. 최근 저장성, 허난성 등지에서는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면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.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? cctv로 감시체제를 전국적으로 완성한 중공은 이제 일반적인 일상생활 에 대해서도 자유를 구속시키고 벌금 경대로 지방세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중공당국이나 중국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도 문제이지만 중국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양심불량, 꼴불견, 진풍경들을 중국인들이 서심치 않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도대체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도덕불감증의 양심불량 사유로 바뀌었을까요? 불량제품과 불량음식 고집불통의 공공도덕 의식도 부족한 이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. 조건물은 전국을 하여 금융하게 등장했습니다. 연구소가 인정적이에요.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될 것입니다.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을 보면, 그 를 통한 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내 를 통한 를 통한 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내 를 통한 를 통한 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내 를 통한 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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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